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의상통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의 계리직 수업뉴스 유파발 자 오늘 2월 2일입니다 아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처음에 다짐하셨던 것만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신가요? 또 조금은 나태해지실만한 시기가 됐어요 아 지난 한 주간 과연 열심히 했는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반성도록 또 다음 한 주 계획을 함께 세우는 유파발을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나태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을텐데 자 그럴 때일수록 또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처음에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돌아가시는게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부하시면 안돼요 무작정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지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는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께 또 어쨌든 약속 지켜드려야 되고 해서 열심히 또 나와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4개의 강좌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IP 어드레스 데이터 통신 쪽 워낙 중요한 강좌라 촬영하고 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찍고 또 찍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강좌는 2개밖에 못 찍었어요 근데 그 IP 어드레스 강좌 하나가 약 70분 정도 되는 강좌입니다 요즘 강좌는 대부분 10몇분에서 한 30몇분 기로야 40분 정도 이 정도 강좌였는데 IP 어드레스는 그만큼 또 중요하고 여러분들 어려워들 하셔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한번 찍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또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2개 강좌밖에 촬영을 못했어요 원래 강의 다 찍고 여러분들 학습질문 답변도 좀 드리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10시 18분인데 점심 먹고 나와서 열심히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 지금 좀 허무하긴 하네요 2개밖에 못 찍었어요 지금 목도 쉬고 막 굉장히 힘도 들기도 합니다만 자 내일은 오늘 4개 찍고 일요일은 쉬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아 내일도 또 나와서 촬영을 또 나머지 2개를 또 해야 또 약속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일요일도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지금 지금까지 하루도 차고 없이 약속드린 대로 4개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계획대로 쭉 보니까 2월 말에 강의가 완강이 되는 것 같아요 2월에 아시다시피 설 연휴가 있어서 4일 연휴 빼고 하면은 2월 말에 유상통 정규이론 강좌는 약속대로 완강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루에 4강씩 올라오는 걸로 학습하시는 걸로 학습 계획 세우시면 자 2월에는 이제 1회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제가 이전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유상통 강좌는 두 번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많은 강의 어떻게 또 두 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 들으시지 마세요 한 번만 들으세요 한 번만 딱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바로 3월달 한 달 동안은 심화학습 강좌를 완강할 겁니다 심화학습 강좌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 많으시고 이제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지금 9강의로 공부하신 분들 신강의 다시다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의만 듣는 것으로 내가 공부 다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강의는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시기 위한 기초를 다져드리는 것이 강의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없이 여러분이 커밋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처음부터 독학으로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문제 푸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거죠 강사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공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강의에만 의존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강의를 만약에 한 번 정도 강의를 1회독 정도 하셨다면 신강의로 다시 한 번 1회독 정도 하시는 거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구강의로 2회독 3회독을 진행하셨다 신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으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전환 과정이 끝났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아마 프리패스나 또 유상통 우금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커밀우금 그러면 지금 커밀 신교제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정리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죠 구강의로 2회독 또는 3회독을 하셨다면 신강의 다 듣는 게 아니라 교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교제에서 없었던 구강의 없었던 내용이 보충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 들어간 게 있더라 그러면 그 강자만 골라서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제가 다 강의 완강되면 공지로 요강자 요강자 요강자는 구강의 보셨던 분들 한 번 정도 들으시면 좋다라고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그게 공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우파발 시간에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만 하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따끔하게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전에 부족했는데 더 세밀화됐네 그러면 이건 좀 내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들만 신강의로 다시 한 번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강의를 2회독 3회독 하신 분들은 신강의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신교제로 한 번 다시 쭉 보시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강자만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신교제로 한 번 쭉 보시고 나중에 심화학습 강자가 이제 3월 시작되면 심화학습 강자로 복습을 하세요 심화학습 강자에 대해서 문의들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심화학습 강자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지금 아직도 저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심화학습 강자를 구성할 거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1회독을 마치신 상태니까 여러분 1회독 마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챕터 구분 없이 막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또 깊이 있게까지 정리하면서 또 문제 풀어주느냐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 챕터에 수록된 거 다 문제 풀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고 이 문제 하나를 풀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학습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강자 수도 줄이면서 이것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강자 줄여서 3월 한 달 안에 완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1회독부터 신강의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신강의는 딱 1회독만 하세요 두 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심화학습 강자로 한 두 번 정도 돌려보면 자동 3회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풀다가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신강의로 오는 거죠 이번 신강의는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챕터별로 여러 주제별로 잘랐잖아요 그렇죠? 약 백몇십 개의 주제로 잘랐습니다 약 한 40개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자른 이유는 그래서 강자가 어때요? 네 뭐 10분짜리도 13분짜리도 있고 오늘 촬영된 게 제일 길었죠 70분 근데 70분, 60분 되는 거 별로 없죠? 다 3, 40분 정도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딱딱 잘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아 이 부분 부족하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강의만 딱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분 정도 강자가 대부분이죠 30분 정도 강자를 1.5배속 이상 들으면 여러분들 20분도 안 돼서 다 볼 수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복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규이론 강자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진가를 발휘할 거다 근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봐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 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심화학습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화학습은 강자가 적을 거고 빠르게 진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 안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제가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거니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조금 더 제가 구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심화학습 강자로 한 두 번 정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규이론 강의는 땡이에요 더 보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기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기출문제 같이 강의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아 이런 게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익혀나가면서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아 요거 조금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 그럼 그 부분만 다시 이 정규이론 강자에 그 부분의 강자만 보시라고요 그러면 복습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자 심화학습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할지는 이제 2월 중순 지나면 제가 이제 유파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기존 구강의로 계속 학습하고 계시던 분들은 학습하시던 대로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심화학습 강자로 다시 한 번 복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당부드리지만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회독, 3회독, 4회독 복습을 하면서 단어 하나 하나까지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들 부분 부분 부족한 것들을 이제 제가 채워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 너무 힘드네요 오늘 사실 지금 막 다리도 아프고 몇 시간째 서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도 쉬고 배도 고프고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점심때 나와서 지금까지 10시 지금 26분이네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4개 강의 다 찍고 오늘 답변 지금 제가 강의 열심히 찍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 질문에 그래서 오늘 다 답변 드리고 내일도 조금 나아 답변 드리면 다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결국 강의 2개 정도밖에 못 찍고 아 참 내일 또 나와서 찍어야죠 뭐 2개 찍고 내일 답변 밀린 거 많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규 이론 찍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강좌 업데이트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놀고 있지 않아요 이전 유파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까지 계속 준비하고 하루 종일을 이 강의 찍는 걸로 시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늦어져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이번 정규 이론 강좌만 2월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심화학습은 뭐 제가 자료 준비할 거 따로 없으니까 강의 촬영하면서도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빠르게 빠르게 가급적 그날그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참아주시고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셨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그때는 답변만 드릴 거니까요 개인지도 해드릴게요 조금 답변 밀린 것은 최대한 제가 이번 주말에 내일 나와서 강의 찍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코드 Q코드는 지금 시스템은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Q코드 문제별로 다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중으로 Q코드 어느 정도 녹음되면 Q코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궁금증이 또 풀리실 수 있겠죠 본 강좌보다는 지금 문제 풀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Q코드들 올라가면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거니까 지금 진행되는 강좌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진행되는 강좌 빠르게 최대한 쫓아갈 수 있게끔 Q코드 지금 700매씩 문제잖아요 우리 유상통 교재 수록된 거 다 녹음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할 거니까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조금씩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중으로 Q코드 녹음되는 대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패스 쪽 많이들 전환하신 것 같아요 의외로 프리패스로 굉장히 많이 전환하셨던데 지금 프리패스에서 지금 열심히 강의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사 송정호 강사님이나 또는 우금 고민석 강사님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상통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최대한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2016년, 2014년보다 더 합격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입사 계속 당부드리고 있고 두 분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특강이나 또 여러분들 하여튼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다른 어떠한 프리패스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또 차별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교재는 지금 다 간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또 성정호 강사님 교재가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 출간된다는데 그 기출문제집 출간되면 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커밋 기출문제집도 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금 공고난 이후에 또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또 공고난 이후에 교재 또 만들어지면 또 그것도 가야 되고요 하여튼 뭐 한 분당 몇 번의 배송비가 나오더라도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교재 다 간 거 아니니까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요 정말 강의 촬영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요즘에 조금 지치기는 했어요 막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집에 가면 잠깐 누워야 자고 거실에서 잠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 많은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물론 저도 열심히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함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더 많은 합격자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강사님들 노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이 강좌 다 찍고 2월 3월쯤에는 유파발 때 한국사 강사님, 도군 강사님 모시고 같이 또 대화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유파발 또 주말에 또 촬영을 하겠죠 한 주 한 주 매주 매주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유파발 인사드릴 때까지 한 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계획 세우시고 한국사 커밀, 우금 시간 배분해서 하셔야 돼요 한국사 다 하고 커밀해야지 커밀 재미있어 커밀하고 한국사 이거 안 돼요 하루에 매일 시간 배분하시고 우금은 한 시간 정도만 할당을 하세요 나머지 한국사 커밀은 절반 절반 할당을 하셔서 매일매일 시험장 가시는 그날까지 한국사 커밀, 우금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배분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학습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 힘드네요 저도 들어가서 잠깐 쉬고 내일 또 강의 촬영할 것도 준비하고 해서 내일 일요일이지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합시다 다음 유파발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 유파발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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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파발에 또 만나요